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제가 스케줄을 잘못 자가지고 불프가 끝나고 올리는 영상이긴 한데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보았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온더바디 코튼풋 발을 씻자 풋 샴푸입니다 얘는 제가 자취 시작하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런 스프레이 형태로 된 발 전용 샴푸에요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일단 발을 씻으려면 세면대 위에 발을 올려서 비누칠을 하거나 허리를 수그려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스프레이를 촥 뿌려주면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에다가 조준을 해서 촥 쏴주고 그리고 발과 발끼리 이렇게 비벼서 씻어주면 돼요 그리고 샤워기 물로 이렇게 헹궈주면 끝! 너무 편하지 않나요? 진짜 너무 편하죠? 다른 향이 뭐가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여하튼 자몽향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 상큼해요 이걸로 발을 씻으면 굉장히 개운하고 상큼합니다 그래서 추천 그리고 또 다음 제품도 저 같은 귀차니즘 러드를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밀리움 프레쉬 모이스처 스크럽 워시 그러니까 바디워시랑 스크럽이 합쳐진 제품이죠 여기에 자연 발효 유자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자연 유래 호두 스크럽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한 번도 자극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는 목욕용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거품도 잘 나고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잘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럽과 바디워시 따로 하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 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리무브 스킨브라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을 보여드리면 조금 그르니까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오프셜도 입을 때 착용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그때 쓰고 너무 좋아서 두 통을 썼고 이거는 세 통째예요 이 제품이 다른 누브라 제품들과 조금 다른 게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플라스틱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도 보관할 때 되게 편해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고 저는 클렌징폼으로 세척을 한 후에 비닐을 다시 붙여서 이렇게 보관해줍니다 이게 진짜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평소에 보관하기에도 쉽고 저는 착용감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마 꾸준히 재구매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추천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팩이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제품 다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한 개는 너무 많이 보여드린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 이렇게 두 가지가 저의 최애 마스크팩이에요 얘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패스를 할게요 이 헤이네이처 마스크팩은 제가 접살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쌍수하고 이마 쪽을 세수를 잘 못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이렇게 톤업 패드로 닦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마에 좁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예민해지면 이마에 좁쌀이 나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팩 사용하고 나서 좁쌀이 없어졌어요 이거랑 다른 제품들도 같이 사용하긴 했는데 좁쌀 엄청 심할 때 이거 매일 사용해줬어가지고 얘도 아마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는 시트가 한지예요 그래서 되게 얇고 붙였을 때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엄청 산뜻해요 그냥 촉촉한 느낌 피부에 남아있는 거 없이 그냥 수분 충전만 딱 되는 그런 느낌의 마스크팩입니다 근데 이 아비브 제품은 조금 쫀쫀함이 있어요 마무리감이 약간 쫀쫀한 느낌 그래서 피부에 어성초 잘 맞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제품들 중에서 마무리감이 취향에 맞는 걸로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팀 베이스 데일리 아이 마스크입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 졸업 작품이랑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이 항상 피로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눈이 필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는데 처음 사용한 날에 눈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밤공기향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서 찾아봤는데 눈이 건조해지는 이유가 마이봉샘이 굳어서 눈에 필요한 유수분 전달을 못하는데 이 아이 마스크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온열감 때문에 조금 건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온천수 스팀이 나오는데 이 눈가 피부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 유해한 접착제 사용 없이 열과 초음파로 100% 국내 제작된 제품이니까 요즘 눈이 너무 피로하고 뻑뻑하다 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 번 사용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샤프란 케어 향기뺨 화이트 플로럴 향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취 시작하면서 구매한 제품인데 옷장이나 가방, 신발, 아우터 뭐 이런 것들은 세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밖에서 고기를 먹고 온다든지 허거, 마라탕 이런 냄새가 잘 안 빠지는 음식들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여기가 음식점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냄새가 나잖아요 딱 그럴 때 옷, 가방, 신발에 뿌려주면 그 냄새가 진짜 잘 빠져요 저는 플로럴 계열을 좋아해서 화이트 플로럴 향으로 구매했는데 이 향이 진짜 좋아요 뭔가 기분 좋아지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향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구김 제거 기능도 있고 항균이 99.9%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꼭 한 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티스트 드라이샴푸 플로럴 플리티 블러쉬입니다 드라이샴푸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죠 완전 쪼꼬미 저는 뭔가 다른 드라이샴푸 사용했을 때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용하기 좀 그릇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도 약간 파우더리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에요 달달함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향인데 다른 드라이샴푸들보다 텁텁한 느낌이 덜함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뿌렸을 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뿌려주고 이렇게 비벼주면 이거 향도 괜찮고 좀 들고 다니기에도 편한 사이즈라서 급하게 드라이샴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 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미장센 살롱 플러스 클리닉 프로페셔널 헤어 에센스 플로럴 입니다 이거는 뭔가 헤어 에센스의 기능 그런 것들도 좋지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써본 헤어 에센스 중에서 제일 향기가 좋았어요 저는 이런 헤어 제품이나 바디 제품은 솔직히 그 기능보다 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향수도 좋아하고 제가 맡고 싶은 향이 있는데 뭔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향이 섞이면 조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장센 제품이어가지고 제품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발라줬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꽃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향기가 좋은 헤어 에센스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온호프의 쏘 히 라는 핸드 크림이에요 저는 이거 출시되자마자 이 핸드 크림이랑 바디 크림이랑 바디솥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었어요 세 가지 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튤립향인 쏘 히 향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바디 크림은 벌써 다 썼고 핸드솥도 올리브영에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 중이에요 제가 라튤립 바이레도 라튤립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라튤립 향이랑 똑같은 향은 아닌데 일단 튤립향이 나고 바이레도 라튤립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약간 싱그러운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럴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바이레도 라튤립 좋아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패키지도 예뻐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좋고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제품은 아르투아라 튤립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꽃향기에 미친 사람 같은데 맞습니다 이 아르투아라 튤립은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한 개는 벌써 다 썼고 새 거를 이제 또 뜯어야 돼요 저는 바디로션도 집에 엄청 많아가지고 날마다 좀 다르게 바디로션을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바디로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라튤립 덕후로서 라튤립향 감별사인데 거의 똑같아요 진짜 완전 비슷하고 방금 보여드린 온오프 제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플로럴 계열의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바디로션입니다 라튤립 저렴이 바디로션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짠! 선미몰 올인원 속바지 스타킹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속바지랑 스타킹이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평소에 치마 입을 때 스타킹을 입고 속바지를 또 따로 입어줘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속바지 입는 게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덥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속바지 입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원단이 조금 얇은 스커트를 입으면 그 속바지가 티가 나가지고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타킹은 속바지를 따로 안 입어줘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몇 달째 네일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긴 손톱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손톱이 기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좀 얇은 스타킹 신을 때 신어보지도 못하고 스타킹이 다 뜯겨요 근데 얘는 제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스타킹보다 조금 더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뜯기기도 하고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완전 추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진짜 저의 찐 데일리템들이니까 올리브영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